코로나19 탓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. 경기도가 집에서 뮤지컬을 보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.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이소윤 양. 동생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노래와 일동을 통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영어 뮤지컬 영상입니다. 영상을 본 후에는 관련 문제를 풀면서 영어 단어와 표현들을 읽힙니다. 경기도가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영어 뮤지컬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영어 원어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창작 뮤지컬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과 영어 자막을 더했습니다. 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습과 복습, 본 영상 등 단계별로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. 이번에 제작한 영어 뮤지컬은 헨젤과 그레텔, 아나스타샤, 행복한 유령의 집 등 총 3편. 10일 헨젤과 그레텔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. 영어 뮤지컬 영상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사이트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,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. 경기시 UTV 최창순입니다.